써 써 사일론 써 와우 큰거 오나? 부칼 에임맛 쏟으며 히든 미션 성공했네 중시계 와 감사합니다 역시 히든이야 강력하지 나물 사격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외중시계라 아 아 아 으 어어 와 설파 두장 썰이 죽으시게 진짜 좋네 깨싸기 ㄷ ㄷ 그 뭐냐 아무튼 성공 아 다타깐 아무튼 실패 어 골틴이나 다건이나 아무거나 나오면 된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회중시계 극적인 차인데 회중시계가 없었으면은 100% 뒤졌지 마지막 회중시계가 있어서 한 대도 맞지 않는다 박씨는 미친 라가블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강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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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러움 아니 근데 중시계가 진짜 하드캐리했다 복바강화 그레츠에 간거 벌집을 만들어 줘봐 아 벌집을 걸 벌집 깼자 이야 코트다 진짜 아 아니 유물 꼬라지 마라 유물이 너무 망했는데 죽지 뭐 괜찮아 다음 게임하면 그만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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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체 어떡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맹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당신입니까. 섬탑의 검은 별. 잔상 두 개? 아니 내가 타격을 얻을마다 열심히 지웠는데 이럴 순 없는 거야. 어어어... 어어어... 슬서운 이야기, 지금의 종이신은 약해진 상태이다. 전성기 시절엔 무려 50% 약하라는 유일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. 그렇지. 교살 압도 단분서, 정밀 방해 꼬챙이. 이거... 어떡하지? 불 두 번 보고 강화하고 엘리트 잡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쓰레기 이벤트. 아 쓰레기 이벤트. 아멘 보좌손이 됐네 저인 아니 이까 식물놈이 내가 포션을 빼네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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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돌림 딩가네기 쪼짐 아 아따마 이정도인데야 겟오답 사명제라고 할수있지 내가 답문사랑 저 뭐냐 능지사참이랑 요런애들땜에 집어온는데 아 안나오네 답이 없네 양로의 시계 나안녕하세요 뭐냐 가야 저 네 잊지사 이랄자 와 우리 이 , 이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똥중 이거라도 써야지 자 앉아 외째 서대전상이 양으로 측 공약의 힘을 보여주마 짠 배단타구니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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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아 잠깐만 약반네 룬피 몽키리 룬피 룬피 좋긴 한데 쪼키난데 덱굴리기 어려워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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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쓰 갓쓰 룬피라서 예비 있긴 해야될 것 같은데 강화가 안되어있는 힘 1 쓰레기 이벤트에 고통받는 사일런스 강화가 안되어있는 강화가 안되어있는 제비 3장 보다 좋은건 제비 4장 단단단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하면 체력 깎일텐데. 저기서 자면 되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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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면 되겠지? 지금 자면 되겠지? 하늘은 깨도... 보산된 계박... 사파이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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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카사키 지진이네. 이게 세 장 투버치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너지만 좀 더 있었으면 훨씬 수월했을텐데 아 이걸 맞았네 안일했나? 복제 포션 제비 플러스는 참기 힘드네 그래도 참아야 될거 같은데 불쾌? 달팽아 불쾌 좀 맞자 야 예비 슬벌 으음 흠 하하 널 위해 준비했어 내 선울이야 어쩔 달팽이 뭐 너와 대카 너와 대카 꼭 개도 두장 같이 잡혀서 한장 손해본단 말이야. 한장 손해본단 말이야. 한장 손해본단 말이야. 하이텍이 마흔장인데 왜 자꾸 개도가 같이 잡히는 건데. 하이텍을 몇십장씩 같이 쓰니까. 어떻게 몸에 안는 확률이 있어서 일도 엄청 높긴 하지. 한장 손해본단 말이야. 한장 손해본단 말이야. 한장 손해본단 말이야. 맛있는거 있으려나. 신성? 신성이라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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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이라든가. 혹시 신성은 아닐까? 와 두판. 복그미가 난가? 복그미가 나을 것 같은데. 아 잠깐만 저거 시드 고정이 아니였던가? 랜덤이었던 것 같은데? 아니네? 고정이네? 복그미가 나을 것 같은데. 복그미가 나을 것 같은데. 복그미를 딱 nav 60Wh에 만들었겠고 from쇼를 봤어. Off 60 Penny. 는 ANGS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럴 수도 있지. 이걸 죽기 전에 화상 넣고 가네. 화문이 담긴 화상은 아플테지. 그냥 꺼내야 되는데 틀린다. 돼지. 돼지란 이말이 심하시네요. 아니 된다고. 위치삐. 깬 것 같은데. 악몽잔상은 좀 별론 것 같아. 요정도만 해도. 악몽가스. 악몽잇. 악몽잇.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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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안듣는 심장은 종약으로 근육하겠습니다. 뭣 1박 보스 못잡으면 꼬레가 밥안줌 적어도 말이야 이 핸드가 이게 마냥 이 핸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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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gard 코스 안 떼고 씨드 플레이 해봤는데 여전히 비탄 안 줬어요. 씨드 플레이를 하면 비탄을 안 주는 거 아닐까? 쓰름리... 굿